며칠 전 공부를 하다가 유튜브를 녹이 때 보고 있었다 바로 이곳 그러다 한 사진을 보았다 바로 이곳 하필 목까지 잘리는 바람에 내소의 괴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짤이다 사실 이 짤은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에서 쌈디형의 최애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명장면을 보고 우는 장면이다 엄청나게 슬픈 장면이지만 쌈디님과 쌈디형님께 너무 많은 분비물을 내온 탓에 웃음을 지워버리게 되는 말 그대로 아이러니 현대미술 같은 명장면이다 이런 깨달음을 준 쌈디형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최대한 닮게 하기 위해 레퍼런스를 모아준다 그럼 비트 주세요 쌈디형님을 3D로 만들기 위해선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닮은 꼴 찾기 쌈디형은 얼굴에 참 많은 상이 있다 귀여운 보고스상부터 슬픈 라마상까지 보고스상의 핵심이 되는 큰입을 먼저 만들어줬다 이 입만 본다면 최소 백만 먹방 유튜버가 될 싹수가 보인다 다 문론이다 슬픈 라마상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에 최대한 울면서 만져줬다 그 다음 코 쌈디형의 눈코입 중에 가장 잘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뿐이다 그래서 제 속안이 멋지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사진에 맞춰 비교하다 보면 비슷한지 않은지 판단이 선다 바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그래도 첫 도전치고는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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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에서 빵 비트 주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스프를 보라고 초반에는 너무 이미지만 집착하다 보니 외계인처럼 만들어졌다 확실히 과한 집착은 좋지 않다 이렇게 깨달음을 준 쌈디형님께 감사해하며 모델링을 돌려보면 아무래도 오랜만에 작업하는 탓에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포즈를 취해줬다 로딩의 빙에 고뇌하다 보면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첫 번째는 쌈디형의 이미지가 사진마다 너무 다르다는 점 이 사진들은 참 날렵하게 잘생기셨고 이 사진들은 참 흘러내리시고 어감적이야 그렇다 내가 문제였다 부끄럽다 그러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다 아... 아 왜 이러지? 아 뜨거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전하자 이렇게 펜을 다시 쥐고 처음부터 다시 소스부터 모아보자 이번 쌈디형의 구찌의 비주얼은 정수기로 만들어야 하기에 눈물을 질질 싼 날인 052 쌈디로 정했다 그렇게 형이 질질 짠 날의 사진들 위주로 모아줬다 좀 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기석이 형의 명언을 한번 듣고 가자 작업의 눈빛 빠진 나에게 해주는 최고의 말이다 고마워요 그래서 잘 만들려는 욕심보단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안 보이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반쪽은 닮아졌다 쌈디형은 힙합 실력만큼이나 얼굴 비대칭이 심하다 아마도 쌈디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쟁 상대에 비해 엄청난 비대칭 전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했다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완성한 후 왼쪽을 만져줬다 비교해보자 이렇게 1차 모델링은 완성됐다 여기에 자잘한 디테일만 살짝 넣어준다 화환공포장 아닌 50부터 주름 3대장 눈가 주름 주변 세부 주름 입술 주름 을 차례대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단점을 깨달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요소들을 덜어낼수록 더 완벽해졌다 이러한 깨달음을 준 쌈디형님께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다 그래서 정수기로 꼭 만들어드리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다 모델링도 끝났고 다짐도 한 김에 옆에 있는 정수기를 뜯어봤다 용롱한 것이 참 이쁘다 뭔지 뭐고 음... 요렇게롱 물이 올라오는 방식이다 오케이 내가 만들 녀석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항상 레퍼런스가 중요하니 한번 써보고 참고해야겠다 펌프 방식을 이용해야 하니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물길도 만들어줬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는가 사람의 눈물길은 무려 두 개다 뭔가 상당히 기하학적이라 이쁘다 여기에 아까 만든 동공을 추가하면 상당히... 이제 이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USB에 내 모든 노력을 담고 프린터로 출력을 걸어보자 아참 출력을 걸기 전 허락을 받아본다 과연... 그쇼 역시 상남자다 허락도 받아 신난 김에 파이팅 넘치는 음악을 듣고 시원하게 작업해야 해 왜 안 넣어? 아... 아까 만든 3D를 2D 이미지로 바꿔주고 이것을 USB로 옮긴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프린팅이 시작된다 그럼... 이끄죠 삼디형은 깔끔한 성격이니 더 깨끗하게 식혀준다 대충 뒤집어주고 물기를 제거한다 뚜껑을 닫아주고 또 닫아주고 깨끗하게 세척한다 서포터를 떼고 경화를 시켜준다 레진 특성상 완전 경화를 시켜야 이물질 없이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화가 끝나면 맨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안전해... 손에 레진이 묻은 거 말고 한 문제가 더 생겼다 이래서 습관이 무서운가 보다 이 문제는 바로 크기에 있다는 것 평소에 만들던 사이즈로 하다 보니 거대한 생수통을 감당하기엔 너무 여렸다 난감했다 아 그래도 혹시만 에이... 아니네 이러면 개미 똥구멍도 못 시킬 것 같아 키우기로 했다 바로 비장의 수를 써서 이번에는 특별히 3D 프린팅 출력 전문 업체 엘 코퍼레이션의 도움을 받았다 와이요 큰 출력물이 필요해 가볍게 부탁해봤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셔서 감사해서 언급하게 되었다 그치 쌈대형? 형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다 아무튼 감사말씀을 다 올렸다면 다시 작업하러 가보자 서페이스를 다시 뿌려주고 뚝을 자석으로 연결되게 설계했다 한번 테스트해보자 굿 바로 색칠에 들어가기 전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만 더 만져준다 표면에 여모 사포질을 하면 되고 이런 작은 틈 사이에 낀 건대기들 아니 녀석들은 시원하게 빼주면 된다 형 많이 아팠지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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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채색 준비를 하자 쌈디형은 꿀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흰색을 바탕으로 살구색을 조색하려 한다 그럼 조색 시작 이렇게 흰색 노랑 젓갈색 어 갈색 빨간색 검은색을 각각각각석 각각각석 슈퍼에서 빵 이 친구들을 바탕으로 쌈디형의 피부색에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준다 이 친구다 비교해보자 오케이 조색이 끝났다 그럼 피부색 침 시작 쌈디형과 나는 닮은 점이 많다 형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한다 나도 그렇다 형은 사투리를 많이 쓰는 부산 상남자다 너도 그렇다 그래서 그런지 형은 노래도 잘 부른다 왜요 아무튼 삑사리가 나다보니 손이 아팠다 상남자라 별다른 조치는 안 취했지만 무리는 안 좋으니 아이템을 하나 가져오겠다 내가 쌈디형을 알게 된 건 꽤나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 이번 굿즈를 만들면서 좀 더 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쌈디형을 암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 아무튼 위치가 잡히면 그려준다 기석이형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송계에 해성처럼 등장했다 아참 중간에 실수해서 다시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애교로 빠지세요 여기여기여기 이런거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사투리를 쓰는 방송인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특유의 능글맞은 캐릭터로 우리에게 훅 다가왔었다 특히나 레전드짜린 다이어트 드립이 아직도 회자되는 걸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힙합을 잘 몰랐던 나는 그냥 가수 겸 방송인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쌈디형은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상당히 진지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 98년도에 우리나라는 힙합을 아류 문화라고만 생각했다 특히나 쌈디형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힙합 볼모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여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렸던 그는 그런 시선을 피해 부대 똥다리라고 불리는 다리 밑에서 프리스타일을 열심히 연습했다 한다 거기서 누군가는 그 벽을 도화지로 또 누군가는 춤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 엄마는 산책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 한 친구는 그 벽을 자신만의 무대로 삼았다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노래에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가사가 없어도 잘 들리는 좋은 발성도 가지고 있고 썰을 풀듯이 랩을 해도 간지가나 재수가 없더니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쌈디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준 탓인지 실수를 해 과함을 질러줬다 쌈디 형은 전에 그는 과연 사람인가 이래라 정기석 등 그의 좋은 노래를 기다리는 많은 팬들의 미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크게 관심은 없어서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 넘겼지만 알고보니 이 형만의 속사정이 있었다 형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바로 명반병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녹음하면서 울기도 하고 목이 상함에도 같은 단어를 2,300번씩 녹음하며 피를 토하는 노력을 했다 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빡센 기준 그리고 팬들의 영원한 기대에 부응하듯 보란듯이 앨범이 나왔다 실제 대중들의 평판은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형의 새로운 도전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더더욱 허술하면서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쩌는 노래가 많아 나열하기 힘들어 영상 흐름상 아예 빼버렸지만 쌈디님의 킬링벌스 꼭 들어보길 바란다 헤헤 알았다 알았다 그냥 들어보자 이야 존나 잘하네 씹세 아니 쌈디형 앞으로도 계속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나갈 기성님이 존나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이 정수기 굿즈를 만들어야겠다 괜히 엄살 한번 부려줬다 이것은 펌프를 지지해줄 내부 공간이다 그리고 해마같이 생긴 이 친구는 진짜 해마다 뻥치지 말라고 진짜다 안녕 난 해마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 해마 친구를 내부 구조 안으로 넣어준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라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넣어준다 잘 들어갔다 똥꼬에서 선을 빼주고 다음 친구를 결합할 시간이다 바로 입학삼엽씨 무려 C타입으로 만들어야 한다 카메라 뚜껑을 닫고 작업한 납땜을 하고 대쌈씨를 가져와준다 뚝을 열고 결합 시작 수저펌프 전원포트 그리고 연가시하니 버튼으로 이어질 줄까지 조심히 꺼내준다 대충 풀어주고 끊어준다 연장선을 연결시키고 모가지 안쪽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과학적인 방법으로 넣어준다 쭉쭉 아잉 하지만 이 친구만 하지만 이 친구만 있다면 팬티를 입지 않은 것과 같기에 속옷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ASMR 기법으로 팬티를 갈아주고 한번 싹 만져준 뒤 색을 입혀준다 팬티색은 정렬의 빨강으로 했다 가지마 조심히 끼워준다 잘 돌아가고 잘 눌러준다 정수기의 핵심 생수통의 규격도 확인하고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추가 디테일도 올려준다 이렇게 누군가의 굿즈를 만들 때마다 그 사람의 팬이 되곤 한다 특히 이번 쌈디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다 세상의 잣대를 신경쓰지 않고 뚝심있게 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섹시하고 멋있었다 나는 한때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큰 숫자만을 보고 살았던 적이 있다 그때는 그것이 마치 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 하지만 한 번뿐인 생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하고 더 작은 것에 의미를 둬야겠다 회색의 삶에 흑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야겠다 이상 쌈디형이 추천하는 책 흑백의 잣대 일부를 인용하며 마무리하려는데 또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제거해줬다 잔인하니 모자이크를 아우씨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끝내지 그냥 가자 이렇게 근 두 달 동안 만든 정수기가 완성됐다 본격적인 거사를 치르기 전에 꽃단장을 해주고 두개구를 열어준다 자 하세요 이 감성에 빠질 수 없는 드라마도 틀어준다 여보세요? 에이 지련하지 말고 그냥 지련하세요 네 형의 뚝을 올린 소중한 받짐대 그리고 눈물이 원천이 될 명사판의 탐사수 원래는 원서주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만약 쌈디형이 이걸 본다면 나에게 원서주를 주지 않을까 형 성격상 맞는 소리라며 바로 줄 것 같다 쳐맞는 소... 머리를 바닥에 조심히 놓아주고 레버를 돌려보자 너무 잘나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잘나오길 바란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쌈디형의 눈에서 물이 나오는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한염없이 바라보다 그렇게 한동안 서로 바라보고 있었다 컵으로 물도 편하게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쌈디님의 정수기 만들기가 끝났다 아침에 목이 자주 타는 편인데 앞으로 이 정수기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하나 장만하길 바란다 나는 곧지 만드는 딱지다